음악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명강사 김창태입니다 오늘은 우리 명리학 중에 아주 기본적인 원리죠 그것이 음향 오행의 원리인데 우리가 오늘은 음향보다는 오행의 기본적인 오행의 어떤 상징성 그리고 그 기질들, 성격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좀 기본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명략을 좀 공부하셨든 안 하셨든 관계없이 우리 우주 만물의 원리는 음향이라고 하는 걸 잘 아시죠? 하늘과 땅이죠 그 속에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음향의 원리 먹으면 싸죠? 낮이 되면 일어나고 밤이 되면 자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음향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트북을 본다든가 아니면 선생님들 우리 전산적인 거 지금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컴퓨터 다 뭐죠? 음향의 원리예요 그 음향이 뭘까요? 이진법이죠? 0과 1 그 원리로 지금 컴퓨터 또 AI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만물의 법칙은 모든 것이 음향 오행의 조화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만고의 불변의 진리죠 그것이 전제된 상태에서 명리학은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음향 오행이라는 걸 했을 때 음향이 뭐냐? 기질이죠? 기질 기라고 하는 건 보이지 않습니다 질이라고 하는 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동양학은 모두가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기, 기와 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건 뭐죠? 우리가 정신이라는 게 있죠? 마음입니다 그게 바로 에너지죠 그 에너지 플러스 뭐가 있나요? 몸뚱아리가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 사람도 존재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사람이라고 하는 내가 생명을 지금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음과 양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몸뚱아리가 있으니까 그 안에 정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정신만 있다고 육체가 없다면 그건 귀신입니다 그렇죠? 귀신 그래서 음양의 모든 우주의 원리는 음양으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음양으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되나요? 그 음양에서 분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태초에는 태극이라고 해서 아주 무극 상태죠 음과 양이 생기기 그 이전에 우주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기에 빅뱅이라고 할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시기에 음양이라고 하는 기운이 양극으로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극이 어떻게 되나요? 다시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는 겁니다 즉 양 속의 음양으로 음 속의 음양으로 다시 반반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생긴다? 춘화, 춘능이 생기는 거예요 춘화, 춘능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겨요 그런데 봄과 여름은 상승하는 기운 가을과 겨울은 수축, 수렴하는 기운이죠 하강하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더 발전된 것 그것이 바로 우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행이라고 하면 모, 화, 토, 금, 수 이렇게 우행이 생기게 된 거라는 거죠 분화 과정에서 생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행하니까 어떤 뜻일까요? 구성요소를 볼까요? 오행이니까 다섯 가지겠죠 선생님들? 딱 생각할 때 오행이니까 다섯 가지 그렇죠? 다섯 오자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다섯 가지 구성요소로서 오행은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그런 오행의 뜻은 무엇일까? 선생님들 그냥 글자 풀이를 해볼까요? 오는 다섯 가지죠 행이라는 글자를 해석해 봐야 되겠죠 행이라는 건 뭡니까? 변하고 진행된다는 의미입니다 행자에는 변하고 진행된다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선생님들 우리 쉽게 버스 운행, 지어차 운행 할 때 행자 들어가죠? 그게 뭡니까? 쉬지 않고 도는 거죠 우리 여행한다 할 때도 행자가 들어가요? 행자 들어가죠 유행한다 할 때도 행자가 들어가요? 뭔가 변화하고 흘러간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럼 오행이라는 게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늘과 땅, 음향이겠죠? 그 조화 속에 다섯 가지의 기운이 다섯 가지의 기운이 어떻게 한다? 계속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도 오장육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도 오장육부가 있다면 그 오장이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 움직임이 끝났을 때가 뭐예요? 네, 우리는 그것을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오행의 상의를 좀 더 얘기해 보면 오자를 자만히 보세요 우주 만물은 다섯 가지 법칙 안에 있다 아주 중요한 명제입니다 그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그걸 가지고 다투면 안 됩니다 그건 정해졌다라고 믿고 명략은 이야기를 전개하는 겁니다 이 우주가 다섯 가지의 법칙 오행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그 기운이 있고 그것이 순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된 상태에서 명략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 다섯 가지의 오행을 가지고 부정한다 그러면 명략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략을 공부할 때는 오행에 관한 것은 믿고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자를 좀 더 자세히 보면 그 상의를 보면 글자의 상형 글자를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두 개가 이렇게 교차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늘이 교합해서 변하는 작용이다 그러니까 하늘이 뭐랑 교합합니까? 하늘과 땅이 교합해서 뭔가 변하는 작용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사상이래요? 삼원사상이라고 하죠? 천원과 인원과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동양학은 기본적으로 삼원사상이죠 그러면 행자는 뭐냐? 행자를 좀 더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그러니까 상형 글자죠 글자를 뜯어보겠다는 거죠 그러면 조금 거를 척자 플러스 잠시 멉추어설 척자 그 두 글자가 부수가 붙어가지고 행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뜻이 어떤 거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조금씩 조금씩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다섯 가지의 기운이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면서 앞으로 전진해간다는 거예요 전진한다는 그 자체가 뭡니까? 변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계절은 계속 변화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인간사가 흔호애락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고 뭐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파노라마가 있다 말이죠 흔호애락이 왜 그러냐? 이 오행이 순탄하게 순행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순탄하게 돌아가지 않아요 무엇이 있느냐? 극이라는 존재가 있어가지고 모순과 대립이라는 것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 극이라는 대립하는 기운도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오행이라는 기운이 순탄하지만은 않고 어떻게 한다? 모순, 대립, 그러면서도 상생, 그러면서도 계속 변하면서 나아간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 어떤 그런 의미에서의 오행의 상의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행의 운동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은 오행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행 어떤 운동이냐? 운동적인 측면 운동에너지 측면에서 한번 봐요 목이라는 기운은 저 공을 확 던지는 순간이에요 저 꼬맹이가 공을 휙 하늘을 향해서 던졌어요 농구공을 던지는 순간 공이 떠나가는 순간이 목기운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자동차를 비교하면 바로 잘 알 수 있어요 자동차의 엑셀레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출발할 때 우리 엑셀레터 밟아야 되죠? 출발할 때 그게 바로 목기운입니다 저 공을 던지는 순간 던질 때 그게 목기운입니다 그런데 던지고 나면 창공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쭉 공이 올라가죠 그 기운이 화기운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고속도로를 향해서 우리가 여행을 가려고 해서 집을 나서서 고속도에 진입하면 어떡하죠? 시속 100km로 일정하게 달리죠 그게 바로 화기운입니다 기운이 쭉 달려가는 거죠 그러면 토기운이라는 것은 공이 하늘로 올라가면 끝없이 올라가는 거 아니죠? 그렇습니다. 끝없이 올라가는 거 아니죠 어느 정점에 돌아왔으면 어떡하죠? 내려와야죠 그래서 정점에서 내려오는 거 즉 아래에서 공을 던져서 다시 내려오는 거 그 전환점, 방향을 바꿔주는 기운 방향을 바꿔주는 그런 상태 그때가 토입니다 그게 토기운이다 그러면 공이 정점에 있어서 땅으로 내려오겠죠 떨어지겠죠? 떨어지는 기운 그게 금기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이 완전히 땅에 딱 닿을 때 그게 수기운입니다 이렇게 오행의 운동에너지로 파악했을 때는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행의 상징과 음향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놨는데 오행의 근본적으로 우리는 음향을 알아야 돼요 명리를 공부하시면서 우리가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음향과 오행입니다 그러면 오행이 목, 화, 토, 금, 수 다섯 가지로 이렇게 순행된다, 순환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목, 화, 토, 금, 수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럼 목, 토, 금, 수를 음향으로 바꾸면 뭐예요? 목, 화의 기운은 플러스 양의 기운이고 금, 수는 음의 기운이죠 그래서 목, 화의 기운은 상승, 위로 올라가는 기운이고 금, 수, 음의 기운은 뭐죠? 하강하는 기운이에요 뭔가 수축하는 기운이죠 공이 떨어지는 기운? 목, 화는 공이 올라가는 기운이죠? 바로 설명드렸습니다 이것을 계절로 얘기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목의 기운은 상징하는 게 뭐예요? 봄의 시작이잖아요 선생님들 땅 속으로부터 싹이 올라오잖아요 시작하는 기운 그렇죠? 우리가 스프링 봄이잖아요 화는 뭐죠? 여름에 가지와 잎사귀들이 무성해지는 거야 무성하죠? 바람에 휘날리고 여름에 실록, 그렇죠? 실록의 예창 이런 거 있잖아요 가지와 잎사귀들이 자기가 잘났다고 서로 잘났다고 흐늘거리는 기운 그게 성장하는 기운, 그게 여름이잖아요 토의 기운은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의 기운이다 그래서 뭐 장하라고 제가 표시는 했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가을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결실을 맺죠 결실을 맺으면 거두어드리는 거죠 뭔가를 그렇죠? 가을의 기운은 이제 내려오는 기운이고 수의 기운은 저장하는 기운, 왜 저장을 할까요? 여러분들 가을에 곡식을, 결실을 맺은 것을 거두어드렸으면 어떻게 해요? 저장해야죠. 겨울에 먹고 살아야 되죠 저장하는 기운이다 이것을 한 글자, 한자로 얘기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목은 생의 기운이다 화는 장의 기운이다 금은 거둘 숫자, 수의 기운이다 거둘 숫자, 선생님들 그 다음에 수의 기운 수의 기운, 오행의 수의 기운은 뭐냐? 감출장자, 장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오행의 상징한다 목과 토곱에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생장수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생장수장 오행을 또 자동차에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목의 기운은 자동차의 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뼈대, 그렇죠? 뼈대를 목 기운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떤 작용은 자동차 출발 제가 액셀레이터라고 했죠? 그게 목의 기운이죠 막 자동차 출발하려고 하는 거죠 화의 기운은 자동차의 어떤 형태로 봤을 때는 엔진 뭔가 추진을 할 수 있는 동력의 기반이 되는 게 엔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상태나 어떤 작용은 어떤 상태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속초로 여행을 떠난다 할 때 집에서 나서면 이제 고속도로에 들었으면 어떻게 되나요? 시속 100km로 쫙 달려가는 거 있죠? 그런 가속행이 쭉 달려가는 거죠 그런 추진력 그게 화의 기운이다 토의 기운은 이제 전체적인 자동차의 몸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목은 뼈대니까 큰 뼈대겠지만 자동차가 뼈대만 있다고 가는 거 아니죠? 거기를 커버도 있어야 되고 뭘 다 이렇게 덮잖아요 겉을 전체적인 몸체 그냥 크게 자동차의 몸체라고 생각할 수 있고 토의 기운은 이제 안정적으로 쭉 달려가는 거죠 고속도로에서 이제 집에 나서서 20km, 30km 달리다가 100km를 올라갔어 그럼 100km를 쭉 달려가는 기운이죠 그러다가 이제 언젠가는 속도를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도착제에 도달하면 그렇죠? 그래서 금의 기운은 이제 브레이크의 기운이다 브레이크의 기운 브레이크하는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고요 아니 자동차로 하면 브레이크라 이 말이죠 목은 액셀레이터고 그래서 뭐야? 어떤 작용이죠? 브레이크 받는 행위 그게 금이에요 그래서 목의 기운은 자동차가 출발하는 액셀레이터 기운이고 금의 기운은 브레이크를 받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자동차가 달릴 때는 어떻게 뭐가 있어야 달리죠? 연료가 있어야죠 연료를 계속 주입해야죠 자동차에 뭐야? 기름 안 넣고 달릴 수 있나요? 연료 안 넣고? 그렇죠 그게 바로 수기운입니다 자동차의 연료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뭐예요? 휴식이죠 휴식 선생님도 쉬지 않고 오늘 밤 또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 집에 와서 휴식 또 잠도 자고 휴식을 취하지 않고 그 다음날 또 일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집에 와서 잠깐 쉬는 시간이죠 그래서 자동차로 말하면 차가 목적지에 도달해서 정차한 상태 그 상태를 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오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환하고 변화한다고 했어요 변화하면서 앞으로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행이 목 그럼 목이 되면 뭐가 나오나요? 화가 나오죠? 왜? 목생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는 토를 생하고 토는 또 금을 향해서 금은 어디를 향해서? 수를 향해서 이렇게 계속 순환한다 이 순환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상생한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들 아시는 분 많이 아시겠죠? 목은 화를 생하고 화는 토를 생하고 토는 금을 생하고 금은 수를 생하고 수는 목을 생한다 그래서 상생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상생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오장육부는 돌고 도는 겁니다 그런데 왜 목숨이 멎을까? 그건 극도 있기 때문에 상극도 있기 때문에 방해하는 상생 생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기운도 있기 때문에 뭐가 있다? 상극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아프기도 하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오행은 목과 토 금수로 상생 순환한다고 아시면 되시겠죠 이런 상생하는 오행은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우리가 뭔가 뭐라 하죠? 오장육과 편안한 거죠 내 기운에는 화기운이 없다 우리 사주팔자 중에 화기운이 약하면 화가 상징하는 게 심장입니다 심장이 약한 겁니다 내 기운에는 또 수기운이 없다 그러면 수라는 기운은 신장을 상징합니다 그럼 오장 중에 신장이 약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오행을 다 갖고 나오시는 분도 있지만 또 부족한 오행이 좀 부족하게 가지고 나오는 사주팔자에 없는 분도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쪽이 불편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행이 다 있다고 하면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안정감 있게 삶을 영위하게 되는데 어떻게 오행을 다 가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오행은 변화하고 순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 화, 토, 금수로 계속 순환한다 그래서 그게 춘화, 추동이다 그렇죠? 춘화, 추동이죠 가을이 되면 겨울이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목, 화, 토, 금수가 순환하듯이 우리 계절 춘화,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도 계속 순환하면서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행을 이렇게 사주를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 사주를 보시면 기후, 연생입니다 신미, 월이고 갑자, 일에 태어난 사람이고 정묘, 시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주를 보니까 이 사람은 일간이 감옥사주입니다 그런데 오행 분석을 딱 해보니까 오행을 다 갖고 계신 분이죠? 이런 분은 오행이 다 있는 분이죠 그런데 오행이 다 안 갖고 계신 분 이분 사주를 딱 보니까 엄청 균형 잡혔네요 그렇죠? 모카, 토, 금수 딱 두 개씩 있고 수하고 하나씩 있네요 어떻게 또 이렇게 사주를 뽑아왔네요 제가 하여튼 균형 잡힌 사주죠 그런데 다 이렇게 균형 잡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실제 사주를 보면 그렇지 않은 거죠 오행의 성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금 공부하면서는 오행 성질, 오행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목의 기운이 어떤 건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목의 기운이라는 것은 아까 봄의 기운이라고 했죠 스프링이라고 했죠 시작의 기운이죠 시작이니까 뭔가를 창조하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봄을 생각해 보시면 땅 속에서 쭉 올라오는 기운이에요 뭐가? 새싹이 그렇죠? 언 땅을 뚫고 음의 기운을 뚫고 쭉 올라오는 기운 그것이 목의 기운이다 그래서 시작과 창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사주에 목 기운이 없다 그럼 나는 시작이나 창조하는 게 뭐다? 더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화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여름에 가지와 잎사귀들이 무성해지는 시기예요 아니면 들판에 불들이 확 불이 났을 때 불들이 퍼져나가는 그런 기분 그게 바로 화의 기운이다 그래서 성장과 확산이다 그런 거죠 뭔가 성장하고 확산하는 기운 그게 화의 기운이다 토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운동법칙에서 봤을 때 공을 던졌을 때 꼭대기에 올라가서 정점에서 내려올 때 조절해 주는 기운이죠 뭔가 조절하고 화합하는 기운이죠 그런 기운이 토의 기운입니다 뭔가를 감싸고 품어주는 거죠 뭐 물상적으로는 토니까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땅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감싸고 품어주죠 땅에서 모든 우리 우주 만물에 만들어지는 건 다 어디서 만들어지죠? 땅에서 만들어지죠 땅에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의 기운을 뭔가를 감싸고 뭔가를 품고 어머니의 품과 같은 것이죠 그렇죠 금이라고 하는 기운은 가을 기운이라고 했죠 가을이니까 뭔가 수렴하는 기운 뭔가 결실을 맺는 기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가을이 결실을 맺잖아요 우리가 봄에 사과나무에 싹이 나고 그래서 여름에 꽃이 피워가지고 암술 수술이 수술이 뭐죠? 수정을 해서 가을이 되면 뭐가 돼요? 아이고 사과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사과가 만들어져서 결실을 맺는 거 그게 바로 금의 기운이다 그런데 왜 비우고 소멸시킨다고 할까요? 선생님들 가을 기운이 되면 결실 사과나무에 사과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 나무에서는 이제 가지와 잎사귀한테는 에너지를 주나요 안 주나요?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광합성 작용을 그렇게 왕성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내가 원하는 과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가지와 잎사귀에는 에너지를 주지 않고 나무는 사과나무는 에너지를 어떻게 하나요? 내년을 위해서 자기 뿌리 아래쪽에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죠 저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와 잎사귀에는 뭐가 안 간다? 물기가 안 올라가요 에너지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고 뭐래요? 가을에 낙엽이 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 그렇게 낙엽이 지는 거 우리가 숙살직이라는 말 쓰죠 숙살, 숙살의 기운이다 그래서 소멸시킨다는 거예요 좀 치사하죠? 가을 기운 왜? 자기가 필요할 때 봄, 여름에는 충분히 가지와 잎사귀하고는 잘 놀다가 이제 내가 원하는 결실을 맺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을이 되면 가지와 잎사귀한테는 빠이빠이 하는 거죠 빠이빠이 그러기 때문에 금기운이 발달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절대로 손해보는 짓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추리가 할 수 있고 그럼 또 금기운이 없는 분은 어떻게 될까요? 뭔가 결실을 맺지 못해요 무슨 일을 해도 마무리를 못하는 분이다 이렇게 또 추리가 가능한 거죠 어쨌든 다음은 수의 기운입니다 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겨울의 기운이죠 가을에 곡식을 걷어들여서 창고에 저장해 놓는 거예요 왜? 겨울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겨울에는 눈보라치는데 농사 짓는 거 아니잖아요 휴식이 휴식하는 거죠 또 수라는 기운은 밤이죠 밤 밤에 휴식해야죠 그러니까 낮에 에너지를 다 소모했잖아요 낮에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으니까 다시 밤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에너지를 충전시켜야 되죠 그래서 고요하게 채워준다 충전하는 시간이다 그게 수다 이렇게 그 성질을 크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목이라는 기운은 시작과 창조의 기운이라고 했습니다 시작과 창조의 기운 목기라고 하는 것은 문기를 뚫고 쭉 올라오는 거라고 했죠? 강인한 생명력이죠 초모기, 초모기, 쭉쭉쭉 위로 성장하는 기운 그게 목기입니다 그래서 사주에 목기가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시작하는 게 느려요 그럼 나는 내 사주에 목기운이 없는데 목기운이 있는 배우자하고 살면 잔소리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충분히 잔소리를 듣는다 이 말이죠 빠릿빠릿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정은 그런 거죠 성정은 인, 인, 어질인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자죠 어질고 베푸는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게 목기운입니다 어질고 베푸는 마음 그리고 이제 목의 기운은 쭉 올라오는 기운이기 때문에 한자로 쓰면 곡직이라고 써요 그래서 감목사주가 감목이라고 하는 글자가 소나무처럼 위로 쭉 솟는 그런 기분이죠 스프링같이 그렇죠? 직선으로 위로 쭉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목기운의 천간에 을목도 있죠? 그건 곡자를 썼어요 왜 곡자를 썼을까요? 타고 오르는 넝풀나무 같아서 곡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굴곡되는 거죠 휙 옆으로 가고 그러니까 굴신 운동을 잘하는 게 을목입니다 유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목이라는 기운은 곱게 뻗는 직과 꾸불꾸불 올라갈 수도 있는 곡과 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곡직운동이 일어나는 게 목입니다 어쨌든 가고자 하는 방향은 앞입니다 위입니다 그게 목기운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러한 목기운들을 볼까요? 이런 목은 한마디로 키워드를 가지고 뭘까요? 의욕적이죠 추진력 선생님들 아까 제가 자동차가 막 출발할 때 추진력 출발의 추진력입니다 의욕적인 사람이죠 그럼 목기운이 없는 사람은 의욕적이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목기운이 있는 사람에 비해서는 중요한 키워드 유연성 있죠 아까 곡직이라고 했습니다 곡직과 직과 굴이 같이 있는 거죠 곡과 직이 같이 있다고요 곡은 구부러지는 거고 지금 빠져요 곡직의 운동이에요 유연하죠 융통성도 있죠 추진력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창조적이고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그러면서 즉흥성이야 선생님들 자동차 출발할 때 부릉! 바로 출발하잖아요 즉흥성 그게 목기운이에요 목기운이 발달되신 분은 뭔가 이야기를 하면 말이죠 바로 실천에 옮기는 분들이에요 그게 목의 기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은 또 어디를 상징하냐면 간장, 간이죠 오장육부 중에 간을 상당합니다 담을 상징하고요 분노와 인정머리 인정머리 자상한 거죠 분노, 인정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기운이 없는 분들은 분노 조절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또 자상한 게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상징하는 게 눈하고 간이기 때문에 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눈 우리 육체의 눈 성정에는 또 맹자님이 마시란 사단이라는 게 있었죠 측은지심에 해당되는 게 또 목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 목기운이 없는 분 측은지심이 덜하다 자상하지 자상함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화기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장과 확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목기운에서 더욱 분열된 상태이죠 땅 속에서 쭉 올라왔어요 싹이 올라왔죠 거기서 더 분열된 거죠 더 분열됐다는 거 뭐죠? 땅 위에서 옆으로 퍼지는 거죠 그게 여름에 가지와 잎사귀들이 무성하게 자라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본성이 드러나요 선생님들 예를 들어서 호박 씨를 심었어요 그러면 싹이 날 때는 몰라요 이게 호박 씨인지 아니면 호박을 오이인지 모릅니다 그 새싹만 봤을 때는 근데 뭘 보면 알죠? 이제 여름이 돼서 꽃이 피면 알아요 아 이건 호박이구나 호박꽃이구나 이것은 오이구나 이건 토마토구나 꽃이 피어야 알아요 그 시기가 화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화의 성적이다 아니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화의 성적 기질을 보면 예입니다 예의를 찾을 때 예의 그렇죠? 화는 밝은 거예요 태양과 같이 밝은 곳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공명정대를 상징합니다 공명정대하죠 밝다 보니까 누가 살짝 숨기려고 하는 것들이 다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숨기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하고 시시비비가 벌어지겠죠 그래서 화기운은 시시비비를 벌이는 겁니다 화기운이 발달한 사람은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시비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화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 위에서 확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염상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고요 뭔가가 감춰진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아까 지금 방금 제가 호박꽃을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호박꽃이 여름이 되면 꽃이 피어요 선생님은 꽃이 왜 피나요? 호박꽃이 왜 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명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뭡니까? 꽃을 피웠다는 건 암술, 수술이 수정을 하기 위해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암술과 수술이 왜 그러면 수정을 할까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호박 위에 열매를 맺으려면 꽃이 피워야 되는 겁니다 그게 화기운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름에 활동적인 계절에 젊은 여성들이 예쁘게 하고 다니잖아요 같은 이치죠? 그게 화기운입니다 그럼 화기운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예쁘게 하고 다녀요 그런데 내 사주에 화기운이 없다 그렇게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빨간 옷도 입지 않습니다 우중충하죠 그렇습니다 자신을 뽐내고 싶어 하는 거 그게 화기운입니다 화에는 병화가 있고 정화가 있는데요 정화라고 하는 건 다 자란 장정의 모습 꽃이 다 자란 모습인데 이건 큰 의미가 없겠고요 어쨌든 화라고 하는 것은 성장과 확산의 기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나 자신을 뽐내는 거예요 도시의 남자 도시의 여자입니다 도시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성이 있습니다 인기 짱이에요 그게 화기운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내 사주에 화기운이 없다면 내 인기 없어요 사회성 떨어져요 그렇습니다 제가 같이 사는 사람이 화기운이 없습니다 어쨌든 변화하고 촉진이고 문화 예절 문명 예절 이런 걸 상징하는 거죠 뭔가 화려하고 명랑하고 그렇죠? 누구한테 이렇게 뽐내는 거니까 어떻게 할까요? 체면치리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상당히 처세술은 좋지만 체면을 생각해서 옷도 예쁘게 입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세속적이라는 건 뭘까요? 좀 더 현실적인 그런 것을 많이 중시 여기는 그런 게 화의 기질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화라고 하는 것은 심장과 소장을 나타나고 상징합니다 심장과 소장 그러니까 화가 약하면 심장이 약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뭔가 화의 또 심장 쪽에 극운에서 극하는 운이 나한테 불리한 운이 와서 심장을 자꾸만 건드리면 또 유익하지 않겠죠 그쪽이 약할 수 있겠죠 어쨌든 기쁨과 예의를 나타내고 결국은 명랑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맹자님의 사단의 하나 예를 들으면 사양지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화기운입니다 사양지심 예의가 있는 거죠 누가 준다고 벌떡벌떡 받아 먹는 게 아니죠 사양하는 거죠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화의 기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돌아가는 기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목화운 목화운 상승하는 기운 또 금수운은 하강하는 기운을 조절하는 그런 기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음향을 오가면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다 중재자 역할을 하니까 토 기운이 있는 사람은 뭘 잘할까요 공인중개사 그렇죠 외환 딜러 주식 딜러 그런 거 잘할 수 있는 거죠 중재하는 역할이니까 그러니까 토는 또 땅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땅이니까 또 토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너무나 물상론 쪽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물상론 쪽인 토 땅이라는 것 때문에 부동산에 어울린다고 얘기하는 거지만 그것보다는 토라는 기운 자체가 조절하고 화합하는 기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 어울린다는 얘기지 그게 또 뭐 토가 많으니까 땅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부동산하고 연결되어 있다 하는 건 너무나 조금은 유치한 해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토라는 기운은 뭔가 조절하는 음향을 중재자 역할을 하는 기운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토 기운이 있는 분이 하셔야 됩니다 토 기운 없는 분이 중개사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양쪽을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기운이 토의 기운이다 아까 제가 땅이기 때문에 만물을 포용하고 뭔가를 길러나고 생산하는 기운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신용과 신입니다 성정은 믿을 신자 신용과 신입니다 토 기운이 없는 분 믿음이 약해요 아시겠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대립과 갈등을 화해하는 역할이 토입니다 그래서 토 기운이 있는 친구가 자기 A라는 B라는 친구가 있는데 토 있는 기운이 있는 분이 양쪽을 친구들을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토의 기운이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 무토사주 기토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놔두시고 가색이라고도 합니다 이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뭔가 조절하는 조절하고 화합하는 게 토의 기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토는 조절력이라고 했죠 뭔가 안정적이에요 왜 안정적일까요 아유 선생님들 땅이잖아 땅 땅은 이 세상에서 제일 안정적인 데가 땅이야 바닥이니까 그래서 안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상징하는 기질이 뭐예요 조절과 중재죠 중용적인 마음 중용 마음도 중용 가운데 꼭 가운데서 반은 아니지만 치우치지 않으려는 마음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 타협하려고 하는 마음 그게 토의 기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5장 6구장에는 비장과 위장을 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장과 이장을 상징하면서 또 이바우도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내 사주에 토가 너무 많다든가 아니면 토가 없으면 위장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위장에 문제가 생기니까 입에서 냄새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치가 있을 때는 치과에도 가봐야 되지만 치과에도 가봐야 되지만 어디를 가봐야 돼 위장검사는 내과에도 가봐야 돼요 그러니까 위가 안 좋은 사람은 입에서 냄새가 안 난다 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상징하는 바가 생각을 관장해요 아시겠나요 토기운이 생각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지혜가 아니라 그냥 생각하는 거 뭔가 생각하는 거 이래저래 다 모든 걸 생각하는 게 토의 기운이에요 아까 믿음을 나타난 신용을 나타난다 했죠 생각을 나타내는 기운이 토기 때문에 또 생각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나쁜 생각하고 밥 먹을 때 기분 나쁜 생각하면서 밥 먹으면 소화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또 우리 뭐죠 우리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게 있죠 밥상머리 교육 그런 이야기를 잘 하시는 남성분들 남성분들이죠 남성들 아빠들 밥상머리 교육 절대 하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밥 먹고 있으면 위장이 운동하고 있을 때잖아요 근데 밥상머리 교육하면 그 자식들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소화가 될까요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강조합니다 밥상머리 교육은 안 된다 왜 밥 먹을 때 얘기해요 딴 때 얘기하면 되지 아시겠죠 밥 먹을 때는 그냥 즐겁게 즐겁게 먹는 겁니다 아시겠죠 땅이기 때문에 과묵한 맛이죠 큰 산 땅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게 토기 때문에 토기운이 발달하신 분들은 과묵합니다 다음은 금입니다 금이라는 기운은 뭔가 수렴하고 결실이라고 했죠 그래서 거둘 숫자 이렇게 쓴 거죠 수라고 그렇죠 금기운이라는 것은 화에서 이제 더 발달된 거죠 화기운이 확대나면 양기운이 가득하죠 그러면 양기운이 가서 터지버리잖아요 그런데 토기운이 그걸 이렇게 막아줘요 터지지 못하도록 그래서 결국은 뭐가 만들어져요 결실이 만들어지는 기운이다 그래서 뭔가를 감싸고 수렴해서 열매가 맞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금은 금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쇳덩어리를 얘기해요 아니면 큰 바위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정이 오르르의자 의리입니다 의리 오르르의자 의리 그리고 강직해요 선생님도 쇳덩어리나 바위덩어리는 강직하잖아요 그렇죠 쇳덩어리로 뭔가를 딱 물을 자르듯이 잘라내요 그러면 양쪽으로 쫙 갈라지죠 결단력이다 이렇게 또 성정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기운이 있는 분들은 의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의리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금의 특성은 종형이다 이런 말은요 뭔가 확 바꾸는 겁니다 종형이라는 건 혁명처럼 확 바뀌는 거 그래서 금기운이 있는 사람들은 뭔가 불필요한 어떤 불필요한 지역 가지와 잎사귀들이죠 그걸 정리하는 기운이에요 금은 그렇죠 그래서 신금이라는 글자는 종자라고 하는 의미인데 종역에서 종인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가을에 가지와 잎사귀 정리하잖아요 필요 없는 거 정리하죠 그래서 신금사주들은 자기 필요한 친구들만 사겨요 알았죠 자기한테 이익되지 않으면 사귀지 않아요 신금사주들 금사주들이 되게 그렇습니다 나한테 필요한 기운 필요한 사람들만 사귀려고 하는 게 금기운이다 아까 제가 숙살의 기운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숙살의 기운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죠 필요한 열매 아까 사과나무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사과는 가만 놔두고 무엇은 이제 신경 안 써요 그동안 가지와 잎사귀가 있었기 때문에 사과가 꽃이 피우고 열매를 맺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열매가 맺어졌기 때문에 가지와 잎사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는다 안 갖는다 안 갖는다 그것이 숙살의 기운 숙살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건 아까 종혁은 어떤 혁명적인 기운이죠 뭔가 아니라 마무리하는 거예요 새로운 걸로 확 바뀌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한다 금의 기운은 어떤 결과와 부과가치예요 왜? 결실이기 때문에 뭔가 결과를 바라는 거고요 뭔가 부과가치입니다 뭔가 생겨야 돼 선생님들? 그래서 재물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금은 세금자니까 재물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 추리는 세금자니까 돈이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요 금이라는 기운은 뭔가 수렴하고 결실이다 마무리된다 그래서 재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금덩어리이기 때문에 뭔가 단절이고 냉정하죠 아니 여러분들 차갑잖아요 아니 금속덩어리 차갑지 않습니까 차갑잖아요 그래서 경금사주들은 뭐예요? 첫인상이 차가워요 그렇지만 음향의 분용성 때문에 또 어떻게 해요? 겉 느낌은 차갑지만 이야기를 해보면 속은 따뜻하죠 바로 그것이 금의 속성입니다 상당히 호전적이고요 흑백 논리다 뭐 무를 딱 잘라서 좌우로 딱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김은 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OX 그게 경금사주들이죠 금의 기본 기질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금은 폐장과 대장을 상징합니다 5장 중에 폐장과 대장이다 그 다음에 을이라는 말씀을 아까 말씀드렸고요 좀 전에 그 다음에 비다 뭐예요? 슬픔이에요 슬픔 슬픔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금속은 예리한 겁니다 그래서 금기운이 있는 사람들은 예리한 사람들이에요 예리하니까 말도 예리하게 하겠죠 말을 예리하게 하니까 상대방이 상처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이제 추리를 하는 겁니다 코하고도 관계되어 있어가지고요 폐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기운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폐가 나쁠 수 있고 코 흔히 우리들 뭐죠? 비염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 피부하고도 관계됩니다 그래서 피부가 거칠거칠하신 분들 금기운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맹자의 사단으로 보면 거기가 수호지심이라 이렇게 수호지심이 뭐죠? 부끄러워하는 마음이다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바로 뭐죠? 의죠 오르른 거 그렇죠? 부끄러워하는 거죠 빨간불인데 건너가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지 빨간불인데 막 건너가는 사람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금기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수혜기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장과 휴식이다 그래서 감출장자죠? 뭔가 감춰있는 거죠 그게 수혜기운이다 그렇죠? 그래서 수혜기운은 가을이 돼서 사과가 단단해져야만 숙과가 돼야 맛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검정콩을 생각해 보세요 가을이 수확을 할 때 검정콩이 단단해요 그런데 그걸 보관하려면 더 단단해져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검정콩은 서리태라는 거 있잖아요 서리 내린 다음에 또 하는 거 더 단단해진 다음에 수확하는 거죠 아니면 콩을 수확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말려요 말려 왜? 수분을 완전히 없애버려 단단해야 돼 단단해야만 어떻게 되나요? 저장이 가능한 거죠 저장이 그래서 성정은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 지자죠 총명함 거 정신세계가 많이 발달하는 게 수혜기운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인 것보다는 비현실적인 거 그러니까 세속적이보다는 비세속적인 거 형의 상악적인 거 그게 수혜기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뭔가를 물건을 보관하고 저장하는 그런 기운 그게 이제 수혜기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 수는 안정적인 거죠 왜냐하면 선생님들 가을에 추수해서 곡식을 창고에다 써놨어 편안하잖아요 안정적이죠 안정적으로 곡식 먹으면 되잖아요 저장해놓은 거 그렇죠? 밤의 기운은 또 지구력이에요 왜냐하면 물의 기운이라는 것은 정력이다 지구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래 참는 기운 그게 이제 수혜기운이에요 그럼 내사주에 수기운이 없다 그럼 지구력이 약한 거예요 남성 같은 경우 정력 약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딱딱 맞죠 사실은 얘기해보면 휴식 저장 이런 거죠 뭔가를 충전하는 기운 뭔가 지혜야 지혜 그리고 인내한다 뭔가 참는 거 지구력하고 관련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비세속적이다 그 얘기는 뭐죠? 현실 물질문명보다는 정신세계가 발달되어 있어요 내세관 같은 게 발달되어 있죠 죽으면 우리는 어디로 갈까 이런 생각이 더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 그게 수입니다 아시겠죠? 수혜기운이 바로 그런 거다 자 그러면 수호는 또 어디를 상징할까요? 신장 방광입니다 신장 콩팟이에요 나한테 수기운의 문제가 생길 때 뭐가 생긴다 신장 같은 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고요 지혜이면서 공포스러운 거죠 선생님들 물은 어떻게 했죠? 공포스럽잖아요 공포스럽죠? 아까 제가 금기운이 있을 때 얘기 안 했는데 금기운은 슬픔을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비 아까 슬픔 얘기했었죠? 그런데 물기운은 공포예요 그러면 우리가 슬픔을 나타날 때 동양에서는 슬픔을 나타날 때 초상이 났어요? 옷은 무슨 색깔을 입을까요? 하얀 색깔 금이라는 기운이 하얀색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얀색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장례식장 가면 하얀색 입는 사람들은 어떤 색깔을 많이 입어요? 검정색을 많이 입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네 간단하죠? 서양식입니다 서양에서는 슬픔을 나타날 때 검정색 동양은 하얀색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서양 문명이 왔기 때문에 슬픔을 나타날 때 검정 옷을 입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수기운을 얘기할 때 제가 지금 말씀하신 건 공포스럽다고 했죠? 선생님들 밤에 한강에 나가보세요 무섭잖아요 물이라는 건 공포를 유기하는 거다 또 깜깜하니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엉큼한 거 그렇죠? 그리고 시비지심이다 지혜니까 판결을 내리는 거야 시비지심 판결을 내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판결을 내리잖아요 옳고 그러면 그런 기운이 수의 기운이다 그러니까 총명한 걸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이제 오행의 기본적인 성질들을 쭉 알아봤는데 선생님들 어떻게 좀 피부에 와 닿았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오행과 좀 오상이라고 해서 우리 주변에 어떻게 오행들을 이용하고 있는지 또 우리 주변 생활관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볼까요? 목, 화, 토, 검수 방향을 보면 목은 동쪽을 나타내는 거고요 화는 남쪽, 토는 중앙입니다 금은 서쪽을 나타내요 수는 북쪽을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말 잘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동쪽 우리 백악관은 어디에 있죠? 서쪽에 있죠? 서쪽에 있으니까 백악관 그 뭐죠? 그 색깔이 무슨 색깔인가요? 집 색깔이 하얀 색깔이잖아요 백악관 그래서 백악관 아닙니까? 서쪽에 있죠 근데 우리나라 기준 우리는 동쪽에 있죠? 동쪽에 있으니까 우리는 푸른 색깔 청와대다 이런 이야기도 가능한 거죠 어쨌든 방향을 나타낼 수 있고요 오상이라고 하는 것은 유교사상의 기본사상이죠 인의의 지신 목은 인을 상징하죠 화는 예라고 했고요 토는 신입니다 믿을 신자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금은 을입니다 의 수는 지혜입니다 제가 앞서 다 말씀드렸고요 맹자의 사단 맹자의 사단이라는 건 뭐랄까요? 맹자님은 성선소를 주장했죠 모든 인간은 선하다 원래는 원래 선한데 살면서 탐욕심이 과해서 나쁜 짓을 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이 맹자님이세요 그분 사단 내에서 얘기를 해보면 인간이 선하다는 네 가지의 실마리가 사단이죠 측은 짓입니다 그게 목기훈입니다 그렇죠? 화기훈은 사양지심 아까 말씀드렸어요 금기훈은 수호지심 부끄러워하는 마음이죠 수는 십이지심 옳고 그름을 부분할 줄 아는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에 조선을 공국한 정도전 그 양반이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조선을 공국하면서 사대문을 만들었죠 그래서 동쪽에는 무슨 문을 만들었나요? 흥인지문! 동대문 그렇죠 흥인문인 인자가 들어있죠 남대문 남쪽이죠 그러니까 화기훈 예지요 숭례문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보신각 가운데 있잖아요 보신각 중앙에 있는 거 그다음에 서쪽에 도내문인 거예요 오르르 이 자를 썼어요 도내문이 있어요 북쪽에는 숙정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대문도 이렇게 오행을 맞추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자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흥인지문이 있죠 우리 동대문에 인자가 들어있습니다 동쪽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도내문은 지금 문은 없죠? 뭐라고 하나요? 문 그 패 그것만 지금 찾았다고 그럽니다 일제 강경기에 일본 사람들이 다 부숴버렸죠 그래서 지금 도내문은 폐만이 있습니다 이름 성폐만 그래서 도내문은 의자가 있어요 서쪽에 있습니다 서대문이죠 숙례문 남쪽에 있죠? 예자가 들어있습니다 예를 나타나기 때문에 화기훈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숙정문은 북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사대문을 오행에 맞춰서 조선시대 한양의 성문도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맹자의 사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 맹자의 사단은 사람의 본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 본성이 어떻다는 건데요 맹자님께서는 선하다는 거야 성선설이죠 그분이 선하다고 주장하는 바가 네 가지 그게 뭐냐 인간에게는 누구나 측은지심이 있다 사양지심이 있다 슈비지심이 있다 수호지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오행적으로 보면 측은지심이 바로 목기훈이라는 거죠 목기훈이 측은지심이 뭐냐 인에서 우러나오는 측은이 여기는 마음이다 이렇게 해서 가능한 거죠 화라고 하는 것은 사양지심 뭐죠? 예에서 우러나오는 사양하는 마음 예 예절 예의 뭐 이런 거겠죠 거기서 우러나오는 사양하는 마음 금기훈은 수호지심이에요 아까 금이라고 하는 건 오를 의자를 썼습니다 의로움에서 우러나오는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말이에요 뭐가 옳은지 그런지를 아는 거예요 지금 빨간불인데 건너가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건너간다면 부끄러워야 돼 그럼 우리 사람들이 빨간불인데 건너가면서도 부끄러운 줄 몰라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줬는데 부끄러워할 줄 몰라 그럼 인간의 본성을 틀려 쳐먹은 사람들이에요 막말 나오네 알았죠? 본성이 그렇다 시비지심이라고 하는 말은 지 지에서 나오는 시비를 따지려는 마음 그게 시비지심이다 이것을 오행으로 배치했을 때 목과 토금소 이렇게 배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행은 태과불급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태과불급이라는 말이 있고 선생님들은 어떤 말이 더 하나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은 들어보셨나요? 과유불급은 공냐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명리학에서는 태과불급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거의 비슷한 말이죠 태과라는 것은 넘치는 거고 불급은 미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미치지 못했을 때 또 너무 태과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 볼까요? 목기운이 내 사주에 많아요 그럼 태과하다 그럴 때는 뭐나요? 이것저것 분주해요 그럼 목기운이 얼만큼? 내 사주에 세 개의 사주에만 많은 거예요 일단 그럼 이것저것 분주하기만 해요 근데 목기운이 없는 사람은 또 어떨까요? 의욕상실 그렇죠? 뭔가 시작하는 기운이 떨어져 그런 거죠 자 화해의 기운이라는 건 뭔가요? 화해의 기운은 뭐를 나를 이렇게 나타내는 기운이야 근데 화기운이 너무 많으면 허세죠 너무나 외모에만 신경 쓰는 사람들 근데 화기운이 아예 없어 비사교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토라고 하는 기운은 뭔가 믿음이고 산과 땅 같은 거죠 토라는 기운이 그러니까 토기운이 많으면 잘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융통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집불통이 될 수 있고요 아예 토기운이 아예 없다 불급하다 그럴 때는 신용이나 믿음이 부족하다 이렇게 추리할 수 있습니다 금기운이 너무 많으면 또 어떻게 될까요? 금기운이라는 것은 결시고 뭔가를 수렴하는 기운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것이 너무 태과해요 그럴 때는 신리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불급하면 그게 없어요 그럼 뭔가를 시작하고서 마무리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남 좋은 일만 시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실제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물기운이 너무 많아요 그럼 태과하다 내 사주에 세계 8자 중에 3개 이상이 있으면 태과한 거예요 그럼 우울하고 소극적입니다 원래 우울한 거죠? 원래 우울한 사람이죠 그러면 또 완전 물기운도 없는 사람은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없다는 건 딴 거 아니에요 뭔가를 한 박자 늦출 줄 몰라요 뭔 일을 함에 있어서 한 번 쉬고 한 박자 쉬고 뭔 일을 추진하지 못하고 바로 뭔가를 들이대려고 하는 분들이에요 생각이 좀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밤이 없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내 사주에 물기운이 없는 분은 밤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로할 수 있습니다 그냥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너무 열심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피로가 쉽게 올 수가 있죠 태과 불급, 오행의 태과 불급에 따라서 이렇게 성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목이 없는 경우는 뭐랄까요? 어떤 창의성, 활동성 이런 것들이 좀 약한 겁니다 그리고 삶의 긍정성이나 적극성도 약하고요 목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이것저것 분주하기만 하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나 지출 등 지향적, 소모지향적인 일이 많이 벌어져요 그렇죠? 다음에는 화가 없는 경우는 또 어떨까요? 사회적인 성취가 느려요 그거 뭘까요? 다른 사람하고 타협하는 게 적어져요 뭘 나서지를 못해요? 소극적이라는 거죠 너무나 내성적이고 내양적이죠 화가 너무 많아 그럼 난리가 나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으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운이 좀 많이 빠지죠 그렇죠? 그래서 화가 많은 분들이 그렇다 그다음에 토가 없는 경우는 어떨까요? 토라고 하는 것은 올라가는 기운, 하강하는 기운을 조절해 주는 거라고 했어요 그 조절 기능을 잃었으니까 기복이 심할 수 있고요 또 토가 없는 경우는 또 뭔가 고집스러움이 강하여가지고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는 거죠 그렇죠? 토가 없는 경우 전문가일 수는 있겠죠 하나만 집중하니까 그런데 이제 고집이 세다는 거죠 토가 없는 경우 아니 죄송해요 없는 경우 토가 너무 많은 경우는 뭘 할까요? 너무 많으니까 땅이 막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둔하고 우둔하고 고집불통이 되는 거죠 우유부단할 수도 있고 둔해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금 기운이 없는 경우는 어떨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조일만 시키는 거예요 부가가치가 되고 좀 돈이 되고 결실이 될 만한 걸 못해 그래서 남조일만 시킨다 또 결단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금이라는 경우는 딱 끊는 맛이 있는 거예요 딱 끊고 이렇게 하는 맛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유부단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금 기운이 너무 많아 그러면 또 이제 따지는 걸 좋아해 아까 오르르 있잖아 했죠? 의리라고 했습니다 의리니까 뭐 원칙만 따지면 원칙주의자야 아이고 너무나 그러면 사회생활하기 힘들어요 누가? 옆에 있는 사람 엄청 피곤하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수가 없는 경우는 어떨까요? 과로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밤이 없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든가 무리할 수 있죠 그리고 정력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요? 애정서에 관심이 없습니다 참물성, 지구력이 약하다 이런 얘기했어요 수가 너무 많을 때는 미리부터 걱정부터 하는 거죠 드럼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등 질환에 시달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가 많은 분들은 누구를 만나면 되겠나요? 화기운이 많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명랑하여 화기운이 많은 사람을 만나면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내가 즐겁게 생활을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거의 슬라이드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선생님들 이제 우리가 저도 이제 50% 세대입니다 선생님들 인생 후반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좀 곱게 늙어가는 마음 알아볼까요? 우리가 곱게 늙어 가야 된다고 하잖아요 흔히 야 이 사람아 좀 곱게 늙어 이런 말 하잖아요 그 곱게 늙는다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후덕한 마음 아닐까요? 후덕한 마음 그렇죠?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그럼 후덕한 마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행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먼저 목기운 있을 수 있어요 목기운 우리 목 배웠잖아 목은 어진 마음이죠? 넉넉한 마음이에요 목에 기운이 없는 분들 더 어진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셔야 되겠죠 두 번째 화의 기운이에요 화라고 하는 것은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아까 사양지심이라고 했습니다 뭔가 베풀어 보세요 우리가 곱게 늘어가려면 정말 넉넉한 어진 마음과 뭔가를 베푸는 마음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오행조로는 바로 그게 화의 기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나이 먹으면서 또 필요한 게 뭐예요? 생각 좀 해야 되죠 사려 깊은 생각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깊은 생각이 필요해요 그 기운은 무슨 기운일까요? 수의 기운이 필요하죠 그래서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사려 깊지 않은 행동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행 쪽으로 우리가 곱게 늙는 방법 무엇이 있겠나 생각해 보면 목기운이 필요하다 화기운이 필요하다 수기운이 필요하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행의 성질과 상징 그런 거에 대해서 쭉 한번 기본적인 것을 알아봤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이렇게 경청해 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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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